오늘 엄마한테 호도하러 왔습니다. 어렁의 유명한 소고기 국밥 소고기 수육 우리 엄마 맛있게 드십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어요. 소고기 수육 대접하고 있습니다. 어렁의 소고기 국밥이 아주 유명합니다. 소고기 국밥 왔습니다. 엄마도 소고기 국밥 맛있게 드세요. 한 숟갈 더 보이세요. 맛이 있는가? 맛있다. 어렁의 유명한 소고기 국밥입니다. 소고기 많이 들어있죠? 소고기 국밥